나 아무것도 못했어. 멘붕이야. 눈꺼기네. 넌 능기야, 넌 능기야. 근데 네번 영화에... 상관없어. 근데 장면... 우리가 콘셉트를 잘 잡아야 돼, 우리가. 그 장면을 이어가야 되겠어요. 뭐가 나오든가. 아,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맛있게 생겼다, 너. 아, 안돼. 이렇게 왔잖아. 사람하고 맛있게 생겼다, 이거. 혹시 뭐야? 아, 제가 물고기약 준비했습니다, 동호님. 저희도 더 못했어요. 이동완 됐습니다. 아, 목소리를 못 쫓겠다고, 나는. 아, 그냥 다 잊고. 백지 상태로 할까, 진짜. 회사를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. 야, 뒤집혀. 이 집 상상별로 옆집. 진짜 바로 가는 거야? 응. 진짜 바로 가는 거야? 응. 최근icieскиеstude. 아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